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에리스리톨이라는 제로슈거 감미제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오히려 두 배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된 것인데요. 제로슈거 제품을 쌓아두고 섭취하는 분이 주변에 많은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실상은 아직 초기 단계 연구고 정확히 드러난 사실이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도 결국은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좋다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로슈거 제품을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섭취하는 분이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부작용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은 에리스리토를 비롯한 유명한 제로슈거 감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가 된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조사부터 본 연구까지 총 4천 명가량 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이 사람들의 혈액에 담긴 에리스리톨 수치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수치별로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와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 빈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한 것인데요.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에리스리톨 수치가 가장 높은 집단에게서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에리스리톨이 혈전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사망률의 증가 원인이 바로 에리스리톨의 혈전 생성 작용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 같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우선 에리스리톨의 수치가 높은 쪽에서 더 많은 인원이 사망한 이유가 꼭 에리스리톨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에리스리톨의 수치가 높은 사람이 단순히 에리스리톨만 많이 섭취한 게 아니라 다른 간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리스리톨을 평소에 얼마나 섭취한 건지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혈액을 단 한 번만 채취했다는 점에서 채취 당시의 에리스리톨 수치가 일상에서의 수치와 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팩토로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령자인 동시에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첫째, 에리스리톨이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아직 사람에게서 얼마나 혈전을 유발하는지는 잘 모름. 셋째, 고령자이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이라면 조금 더 주의하는 것이 좋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에리스리톨이 혈전 생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고령자거나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우려가 큰 분 그리고 혈전 생성을 막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의 경우 에리스리톨을 뭐 아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찾아서 섭취하진 말라고요. 한편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부작용 우려가 훨씬 적을 텐데요. 그래도 옆에 쌓아두고 습관처럼 계속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리스리톨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로 음료보다는 저칼로리 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고 음료 중에는 일부 마이너한 제로 탄산음료에 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양제 중에서도 에리스리톨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음료나 빵 같은 식품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 포함됨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감미제는 어떨까요? 유명한 제로 음료들에 흔히 사용되는 수크랄로스라는 제로 슈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제로 음료에는 에리스리톨보다 수크랄로스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아요. 이 수크랄로스도 몇 가지 부작용 논란이 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수크랄로스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일 것입니다. 몇 차례 진행된 임상연구에서 수크랄로스가 인슐린 민감성을 낮추고 혈당 상승폭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관찰된 것인데요.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피험자에게 수크랄로스를 투여했을 때 혈당의 피크 수치가 더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2018년도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수크랄로스를 투여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약 1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연구에서도 수크랄로스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더 낮아져서 결국 당뇨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수크랄로스를 장기간 섭취할 때 실제로 당뇨 발병률에 영향을 주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정황상 수크랄로스가 당뇨의 발병 위험에 관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당뇨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비만에 해당하는 분께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에 시달리는 분도 인슐린 민감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당뇨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은 스크랄로스가 포함된 음료의 습관적인 섭취를 피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른 부작용으로는 스크랄로스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실제 사람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고 상반된 연구도 많은 만큼 스크랄로스로 인한 장 건강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다른 몇 가지 제로 감미제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로 안전한 편이긴 해요. 스테비아는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지능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동물실험을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사람에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아스팟함 같은 경우에는 바람성에 관한 논란이나 뇌나 중추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일상에서 섭취하는 용량 수준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만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는 성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알룰로우스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90도씨 이상으로 가열할 때 당독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수준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알룰로우스가 포함된 빵이나 쿠키만 과하게 섭취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제로 칼로리 식품을 얼마만큼 섭취할 때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 맛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로 음료수를 예로 들면 그래도 기존 탄산음료보다는 제로 음료가 안전할 텐데 기존에 먹던 만큼 대신 섭취하면 그래도 건강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한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몇 장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에리스리톨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제로 음료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참고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가당 음료와 인공 감미제가 포함된 제로 음료를 두고 섭취량이 높아질 때 사망률과 각종 질병의 발병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약 50만명가량 되는 인원을 두고 조사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제로 음료를 매일 두 잔 이상 섭취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매일 한 잔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률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연구만 가지고 아 매일 한 잔 정도는 괜찮겠구나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제로 음료가 직접적으로 사망을 유발했는지 아니면 제로 음료의 섭취량에 동반한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요. 다만 건강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제로 음료라고 해도 매일 두 잔 이상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당 음료와 제로 음료 간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두 잔 이상 섭취할 경우 일반 가당 음료보다 제로 음료가 사망률을 더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음료니까 그래도 더 낫겠지 하고 현재로서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에리스리톨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그 부작용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을 뿐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성분인지 결론을 내릴만한 단서는 아직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고령자나 당뇨 환자 그리고 혈압과 같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올해나 내년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이나 스크랄루스 같이 흔히 사용되는 제로슈거 감미지액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불특정한 제로 음료 전체를 평가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제로 음료를 매일 두 잔 이상 섭취할 경우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재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드러난 시점이라고 해도 제로 음료라고 마음 놓고 하루에 몇 잔씩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끔 스트레스 쌓일 때 한 번씩 섭취하는 정도가 딱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